믿을 수 있나요?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 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은 무와 기도해줘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선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성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젠 나의 손을 잡아보여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믿을 수 있나요?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공주란 아멘